미럼콘텐츠 그릇미럼콘텐츠 안녕! 브린이들 부릅니다 역시 어김없이 돌아온 미럼콘텐츠 자 오늘은 어떤걸 우리 미럼 친구들에게 먹일거냐며 굉장히 독특한 콘텐츠입니다. 바로 짜잔 바로 미럼으로 만든 헬스 보충제를 한번 먹여 볼거에요 자 바로 미럼으로 만든 헬스 보충제인데요 와 진짜 독특해요 건강을 위해서 진짜 식용곤충으로 만든거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을거같은 생각을 합니다. 아! 세가지 맛이 있구나 아 이렇게 초코, 초코바나나 그레인 이렇게 세가지 맛이 있는데 이거를 물에 탄 다음에 한번 똘똘 말아가지고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미럼이 미럼을 먹을지 참고로 이 거절이 유충 있죠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이 드는게 이 식용곤충 바로 이 곤충으로 우리의 건강을 챙겨줄 수 있다라는 자체가 오 냄새 되게 좋아 참 이걸 과연 미럼이 먹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참고로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부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거 사서 먹으면 여기다가 물 부어서 바로 흔들어서 마시면 되는 건데 저는 이거를 물 조절해서 경단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절하기 위해서 꺼냈습니다 제가 약간 넓게 펼쳤어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바로 줘보겠습니다 야 이 상태로 또 두고 퇴근하고 오면은 집 일엄들이 자기들을 먹을지 진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웰빙이에요 웰빙 어 이거는 진짜 궁금한데 자기 동족을 먹을지 자 이 상태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좀 달려드는 듯 하다가 그냥 막 지나치고 어딜 먹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초코맛이랑 그레인 곡물 맛이랑 여기가 조금 섞여가지고 또 모릅니다 예전에 초콜릿을 안 먹은 적이 있었어요 약간 초콜릿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한번 이대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바로 퇴근 컨텐츠니까 어 퇴근을 해야 제맛이죠 저도 집에 가서 뭐 롤도 한판 하고 밥도 먹고 우리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 거 좀 구경 좀 하다가 아니 시청 좀 하다가 자고 아침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맛있게 먹어 어 어 으악 출근 컨텐츠 아주 좋아요 자 왔으니까 밀엄도 밀엄이지만 꽃머리들 이건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여러분들 왔어요 자 오 어디갔어 오 뭐야 어디갔어 어디갔지 자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저 어디갔지? 밀엄들이 그 밀엄 보충제를 오 아 여기있다 오 우와 자 여러분들 지금 꺼내니까 완전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오 와 처음에는 제가 홍턱처럼 굉장히 굉장히 크게 해놨는데 친구들이 수분을 먹기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속암 반쪽이 빵 뚫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친구가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네요 결론은 뭐다? 밀엄으로 만든 건강식 단백질 보충제도 밀엄이 밀엄을 먹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갔냐 다른 애들도 들어갔니? 와 오 건강해진거 봐서 자 어쨌든 오늘은 밀엄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최초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급하게 이거를 구해가지고 오늘 밀엄에게 밀엄 보충제를 한번 먹여 보았는데 굉장히 잘 먹고 지금 단 한 마리도 죽은 친구들 없이 굉장히 건강한 거 봐서는 오 효과가 굉장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제가 우리 밀엄 친구들에게 굉장히 플렉스하고 비싼 거를 한번 먹여 볼 예정인데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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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